이걸로 온돈을 딱 받으면 26도예요. 온돈이, 맞다. 아, 혈이 너무 좋다. 23에서 28도까지 가능하잖아요. 아니, 근데 26도가 좋고요. 만약에 봄 2.0 그런 거 났을 때는 30도라고 한 3일 정도. 아, 혈이. 택배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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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는 거 같아요. 아니, 술 때문에 아는 게가 되죠. 아니, 그런데. 그래서 이거, 우리는 어디가셔서 20분 물을 위에다 뛰어넘고 산이, 여기서 녹이 줄 아세요. 지금 어학에 안 걷는 거 같아요. 아, 이거 뭐 기지? 뭐 기지? 뭐 기지? 아니, 어디 있어, 있어, 있어. 이거 있었는데, 이모 내. 할머니나 있었는데, 그렇지? 어디 갔어? 이거 할머니 냄새는 어디 갔어? 내가 알아라. 누구도? 오채야. 오채야. 오채야? 토끼도 있다? 토끼도. 고아, 고아. 고아. 고피야? 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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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카메라. 아빠, 핸드폰. 뭐 하려고? 그걸 왜 찍어? 요즘은 새끼 됐어, 지금. 하늘, 대충 봐봐. 안 돼. 혼나. 우와. 깎아, 돌아갈까? 가져갈까요? 네. 엄마, 그리고 새끼 벗고 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먹어봤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앉아.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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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국내산 세안의 초청식 닭갈비를 100g, 1850원에 판매하는 통통을 지금부터 100g, 1000원, 100g, 1000원에 매우 저렴하게 판매할 예정이오니, 고객님께서 지금 바로 양경도 통상회장으로 오셔서 70도를 쓰고 아주 저렴하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